2호 커플 임비수 키박래. 너무 멋있으신데, 생각보다. 지드래곤이 즐겨입는 브랜드잖아. 멋쟁이시네. 역시 75세 누나들이 좋아할 만해. 정답이야. 어디 갔어? 오빠, 난 명품 하나 사줘. 이게 떴어. 각서까지 썼잖아, 자기 각서까지. 난 가슴이 티저정석 넌다. 그래도 심각하세요. 아빠는 공감 능력이 좀 없어. 네가 웬일이야? 엄마는요?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? 너무 멀리 있는데? 네가 지금 서른이지? 서른둘이요? 나도 한다, 나도 알아. 어색하더라고요, 딸내미랑 둘이 있으니까. 너네 연애 때 헤어지자는 말 한 적 있어?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린 1호야. 왜 그럴 수 있게, 새끼야. 우리가 오늘 그래. 아니, 근데. 조용히 하고 있어. 형은 가만히 있으래요. 내가 말 말하면. 형은 가만히 있음. 내가 말하면. 내가 말하면. 내가 말하면. 내가 말하면. 내가 말하면.